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소리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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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? 그렇지! 캡! 캡! 뜻은? 어... 모자! 그렇지! 모자지 아쉽다! 그러면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A에... 어... 중에서? 어! 아니다! 그래서 나갔다 다시 오면 먹어도 돼! 컵? 아니요! 아니요! A가 뭐 중에? A에... 아... 어 중에 뭐 됐어요? A 됐잖아 됐습니까? 캡! 모자죠! 오케이! 그래서 모자 소리는 뭐고? 쓰는 법은? C에이 어... 그 다음에? P! 그래! P가 아프되잖아 야 그누야 좀 조심 좀 해라 이놈아 이놈아 손 다쳤어 이제 오케이!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?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그럼 몇 가위 소리가? A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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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? 엘리게이터 네 엘리게이터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고? 엘리 그럼 얘는? 얘는? 탈 그러면 얘가 엘리 되려고 그러면 A는 뭐 중에 뭐? 중에서? L은 항상 I는 뭐 중에 뭐? G 뭐 중에? I가? 중에서 E 그래서 L이 됐고 G는 뭐 중에 뭐? 중에서? 그 A는 뭐 중에 뭐? 중에서? A A A A 그 다음에 T는 항상 T O는 뭐 중에 뭐? 중에서? O O R R 그래서 합쳐서? 엘리게이터 뜻은? 엘리게이터 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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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뭐였고?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쓰는 방법은? A L L L L I 엘리 엘리 pakai G A gel 했고 소리는 털 남았어 털 엘리게이트 털 해서 털 왜? 배터리가 없어 오케이 털 뭐래? 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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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엑셀런트 처럼해 됐습니까? 오케이 엘리게이터 그 다음에 얘는 소리는 음 음 음 음 음 음 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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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컵처럼 생긴거 중간에 들어있네 컵 됐습니까? 그럼 이게 컵 됐으면 U는 뭐 중에 뭐 됐어요?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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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지 C는 뭐 중에 뭐 스크 스크 중에서 F P는 F 합쳐서 컵 P가 P 안돼 P는 F야 컵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컵 쓰는 법은 C U P 됐습니까?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Bear 그렇죠 Bear 그럼 이게 Bear 뜻은 봄이죠 이게 Bear 될라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소리지 Bear Bear R이지 그러면 EA에 대해서 전에 가르쳤어 EA는 뭐나 뭐가 된다 E 하고 그 다음에 A EA는 뭐 EA 에 중에서 뭐 됐어요 어 에 에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됐습니까 EA가 E나 A가 돼요 그래서 고문 소리가 뭐고 Bear 쓰는 방법은 B B B B B B E E A E A A L B A E B U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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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얼 소리나는 건 R이겠지 뭐 그래, R 자, 근데 선생님이 잠깐만 선생님이 일부러 한 글자를 틀리게 썼는데? 눈치 못했어요? 그래 이렇게 써야지 비디병 걸리면 안 돼 오케이 BEAR 계속해서 얘는 소리 소리는 Apple 그렇지, Apple 그렇습니까? 뜻은? 그러면 이게 Apple 되려고 그러면 A는 뭐 중에 뭐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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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A 그렇지, A PP는 F L은 U E, N, E, E, O 원래 갖고 있는 소리는 뭔데?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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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인지 끝에 왔으니까 소리 그래서 합쳐서 Apple Apple 애플 오케이 그래서 소리? 애플 애플 쓰는 방법은? 어? 쓰는 방법은? A? PP? 그 다음에? 허리 어디 있었지? 잠시만요 I'm a bad boy I'm a bad boy 왜 따로 해? 을? 아니 을이 아니야 L? E 그렇지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